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빠 거기 누워만 있지 말고 여기 와서 좀 도와줘 어 뭐 하면 되는데 이거 감자 반으로 잘라서 삶으면 돼 다 했어 아 고마워 이게 뭐야? 오빠! 왜? 감자 반으로 자르라매 어 아니다 아니다 그냥 김밥에 넣을 거니까 맛살 좀 잘라줘 오빠 일로와서 다 했어 어 오빠! 왜? 더 짧게 잘라야 돼? 어 됐고 그냥 일로와서 상추나 좀 씻어줘 응 대충 씻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 어 으악 왜? 깨끗이 씻으라매 그냥 설탕이나 가져다줘 어 여기 어? 아 소금이잖아 아 그래? 조금만 넣지 왜 이렇게 짜게 먹어 나가 그냥 당장 나가 안방 가서 이불이나 좀 펴줘 이거 잘 안 펴줘 이거 옷걸이 안 걸려가지고 아니야 아니야 나가 그냥 당장 나가 어 이거까지 내가 다 해도 되는데 그냥 내가 할게 나가서 그냥 화장실 청소만 해줘 어? 그것만 해줘 오빠 뭐해? 아니 뭘부터 해야 되는거야? 자 여기 솔있지? 어? 솔로 여기를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아아 어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로 여기를 뿌려 어? 아아 어어어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헹구는거야 어? 물로 다 헹구는거라고 아아 그 다음은? 다 했네 응 잘했네